안녕하세요.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가죽나물로 더 알려진 참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경상도에서는 먹을 수 있는 참죽을 가죽나무라 그러고 못먹는 가죽나무를 개가죽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항명에는 참죽나무가 맞는 이름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담장을 주로 이제 돌덩어리들을 모아서 담장을 쌓아놓고 그 담장 밑에다가 이제 이 참죽나무를 심어 놓고 나물로도 먹고 또 급할때는 약용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참죽은 향이 강해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는 호불호가 극명한 나물인데요. 이제 양맹은 춘백피 잎은 춘엽 그러한 이름으로 약용합니다. 이제 쓰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주로 전염성 피부염이나 설사 구토 또 산후 자궁출혈 적대하 암 그러한 곳에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참죽나무도 우리 선조들한테는 대표적인 구황식물이었는데요. 이제 생으로 쌈도 싸먹기도 하고 또 부침개를 부쳐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찹쌀풀에다가 고추장을 풀어서 참죽에 봄철새로 올라오는 부드러운 이런 새순을 양념을 발라서 말려 뒀다가 아주 귀한 손님이나 오면은 기름에 튀겨서 먹는 부각으로 만들어서 반찬으로 대접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장떡을 많이 굽는데 장떡이라는 것은 이제 그 농사일 시작돼서 들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땀으로 배출된 소금 기운이 체내에 모자라서 어지럽다던가 할 때 그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밀가루에다가 된장을 찐하게 풀어 가지고 참죽 줄기하고 잎을 총총 채썰어 엿고 또 거기에 이제 뭐 부추 라든가 초피나무 새순을 썰어 엿고 그렇게 이제 부침개를 짭짤하게 구워서 밥반찬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와서는 장아찌도 담아 놓고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죽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